안녕하세요.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. 오랜 유독 가을이 기다려지는데요. 올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때문입니다. 여기에는 약 100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까지 더해준다면 성공적인 개최에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겠죠. 올 9월 전세계가 주목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. 윤영래 아나운서도 잔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